오케이 그래서 B 의 17 보겠습니다. B 의 17 하고 B 의 24. 먼저 B 의 24 먼저 볼까요? 오케이. 17은 아닌데? 아니 14 해야죠. 17도 해야죠. 17 했는거 안나오는데? 자 일단 얘는 뭐가 될까요? 이게 뭐였더라? 블루 이쉐 합치니까 블루 이쉐 오케이 그 다음 아울리시 미국사람들은 아울리시 영국사람들은 오울리시 아울리시 아울리시 다음 프라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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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프라우 그럼 얘는 아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내는 소리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내는 소리는 프라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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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마 문장은 다 맞았을건데 문장은 단어 하나 틀렸을거에요 맞나 제가 대표하는 2개 얘는 뭐가 될까요? 오케이 오케이 노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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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뭐가 되나요? 오우 그래서 이게 뭐였어요? 소우프였죠 소우프 소우프 오케이 이건 뭐였나요? 볼트 이건 뭘까요? 볼트 그래서 얘가 노우지 바퀴벌레는 로우지 그 다음 고우트 고우트 염소주 고우트 오웨이가 뭐가 되고있다? 오우 된다는거 오우 오우 아우 또는 오우 됐습니까? 오케이 고우트 그 다음 얘는 블라우 브라우드 블라우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요? 그렇지 브라우드 브라우드 오웨이가 오우 되는 보쿠 오케이 그 다음 키 키 마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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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가네 내가의 소리 에이 에 아 어 힘 빠졌어 왜 힘 빠졌냐면 여기는 우 라는 힘 센 소리가 오케이 알은 알 오 오는 우 엔은 네 그럼 얘는 뭐가 됐어 룬 마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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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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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을 살짝 울어야 되요 아 으 여기서는 혼빈 른 얼 오 오 o ti는 다 치니까 으 으 그 Jeffrey diferentes ih 갉 으 으 여기에 오 오가 무슨소리 해줘? 우 힘 센 소리라 했죠 그럼 유가 갖고 있는 새가의 소리 뭔데? 인데 여기에 힘 센 소리 됐으니까 여기 힘 빠졌겠죠 왜 조금 여과의 소리가 뭐가 돼요? 언 훅 됐습니까? 뭐가 될까? W 무슨 소리예요? 우죠 우? 선생님한테 묻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우? 오 오 뭐가 되죠? 우 우야 여기까지 다 L은 어 자 이가 가진 소리 뭔데? 이 에 엔데 여기에 우 소리 힘 센 소리 됐지 그럼 이 에 어중에 얘는 뭐가 될까? 어 애는 는 합치니까 우 월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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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죠 우 월런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? 우원 은 이라 우 pero 으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선 이가 됐어요. 그럼 여기 소리가 뭐가 되요? 키. 어머 얘는 뭐가 되니까 스프 다 합치면 스프키 스프키 됐습니까? 에이 뭐가 될까요? 스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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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였어? 블루 유이가 뭐되요? 오 되죠? 그럼 여기 유이 있네. 유이가 뭐되겠소? t 는 r 은 r 그럼 합치면 true 뭐라구요? true ok 얘는 뭐가 될까요? yellow ok ok 이름 뭐예요? yellow y가 한 짓이 뭐예요? 짧은 막대기죠? 됐습니까? yellow yellow ok 그 다음에 n은 뭐가 될까요? 그렇지 float 그 다음에 oa가 무슨 소리된나? float float 좀 더 빠르게 맞았어 맞았어 flo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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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a가 o 되는 것도 있었죠? 그 다음 road road 또 oa가 o 되고 있죠? 어 어 혀를 물어야지? thr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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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th 는 r 은 r o w 는 오 합치니까 thr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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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crown 또는 cr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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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겠다 어 예 어머니 이번엔 제가 수업 중입니다 아 그런거 아닙니다 그냥 그 뭐 영어 지우 지니 영어에 대해서 뭐 얘기도 나누고 혹시 뭐 어 예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드린 말씀도 있고 뭐 혹시 뭐 바라시는 점 있으신가 그런 것이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 맞든 틀린다 맞든 틀린다 읽으면 돼 영어발음이라는거 미국사람이 이걸 놓고 읽는 것도 다르고 영국사람이 읽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답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야 음 그 다음에 얘는 음 그렇지 얜 두지 두 오케이 얘는 오후 오후 두 오케이 이 알이 자 여기에 오우가 됐어 오우가 오우 오우는 네이노를 불러주니까 힘이 많이 들고 센 소리지 그러면 이는 가지고 있는 소리에 이의 onde 힘이 빠지는거야 그래서 얘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코스트 OA가 O 됐네요 얘는 뭐가 될까 파워 그렇지 파워 오케이 여기서 아우 소리됐지 그치 그럼 힘 센 소리야 그럼 얘는 힘 빠지니까 계속 ER 몇 번 봤지 않냐 끝에 오는 ER 끝에 오는 ER은 이건 뭘까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도 했어 그러면 그렇지 타이거 오케이 얘가 내 이름을 불러도 했으니까 힘 센 소리지 그러니까 얘는 이 ER 중에 힘이 빠져서 ER 그 ER 타이거 파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슬루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제 헬이 C 레벨로 바뀌었어요 네 이제부터 공부한 오늘부터 책 공부하는건 이제 문진 C 들어가서 하는거에요 알겠죠 클래스 카드에 벌써 B하고 C하고 다 있을거고 좀 있다가 B는 없어질거야 오케이 잘했습니다 시험치고 패드 하세요 그럼 ική